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리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옹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청춘으로 잘 살고 계신 거죠? 중장년에 들어서면서 온몸이 축 처지고 나른한 피로감 때문에 만사가 귀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중력은 바닥을 기고 있고 의욕은 방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침이면 직장에 나가는 게 도살장 끌려가는 것만큼이나 싫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계속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오늘 죽어도 크게 아쉬울 것도 없고 먹고 싶은 음식도 없으며 회사에서는 마지못해 꾸역꾸역 시간을 채울 뿐이고 배우자도 자식도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밤잠을 못 이루는 수면장애와 뭐만 먹기만 하면 언치는 위장장애까지 앓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증상을 방치하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 더 심해져서 식사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식사를 자꾸 걸으면 몸은 더 지치고 기운이 없어지죠. 술에 의존하게 되면 밤에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수면장애는 나른함을 또 부추기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의 블랙홀에 빠진 겁니다. 바로 중장년들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무기력증입니다. 문제는 이 무기력증이라는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증은 중장년들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골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청년들도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청춘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나이로 따지고 구분할 게 아니니까요.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이 말은 나이 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청춘으로 살 수 있고 나이가 젊어도 무기력하다면 꿈이 없다면 노인내로 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방에 틀어박힌 청년들은 어리지만 안타깝게도 노인내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나이를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청춘으로 사는 것인지 알려주는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나이 78세에 쓴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춘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신선한 정신, 유학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의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스무살의 청년보다 육십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버리는 것이다. 육십세든 십육세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의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일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사무엘 울만의 글 청춘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작가는 우리에게 진정 늙는 것이 무엇인지 청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을 합니다. 달력에 연도가 바뀌는 것과 함께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고 사는 것이 늙는 거라 얘기합니다. 더 이루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기대할 것도, 바라는 것도, 도전할 것도, 마음 설레게 하는 것이 없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늙은 거죠. 세월이 흐르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겨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젊게 보이고 싶어 주사를 맞고 수술로 주름을 펴봐야 헛일일 뿐입니다. 나중에 더 흉하게 될 뿐이거든요. 거울 보며 주름진 얼굴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아파야 할 것은 마음의 주름살이 생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주름이 들면 꿈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열정도 사라지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마치 죽은 날을 받아 놓은 사람처럼 날짜만 세고 살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인 역병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여행도 가지 못하는 답답한 생활,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단절감으로 요즘 많이 힘들지만 시절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월이 모지러도 인생의 봄날을 사는 청춘은 청춘다워야 합니다. 청춘을 청춘답게 산다면 나이 들어도 청춘의 감각과 정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울마는 그를 통해서 어떤 자세로 인생 후반전을 살아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용감한 모험심을 잃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를 통해 많은 청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캠핑카로 전국을 돌며 사진을 찍는 70세 청춘, 터팟을 읽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이는 50대 청춘,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내는 50대 청춘,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듣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듬어가고 있는 70대 청춘, 여행 이야기와 시를 쓰는 60대 청춘, 디자인 실력을 발휘해서 머리띠를 상품화시킨 60대 청춘, 통기타를 배워 낭낭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50대 청춘, 첼로를 배워 연주를 들려주는 60대 청춘, 신입 회원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며 반겨주는 60대 청춘, 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두 제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앞에서 매일매일 겸손한 자세로 청춘으로 살아가는 법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나이로 구분짓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구분짓는다고 하면 당당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이제 제 주변에는 꿈을 향해 도전해가는 50대, 60대, 70대 청춘들이 수두룩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냐고 툴툴거릴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별일을 만들어 봐야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60 이후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옵니다. 그 눈부실 전성기를 맛보기 위해서는 청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주름진 마음을 갖고서는 전성기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무기력을 떨쳐내고, 주름 한 점 없는 팽팽한 마음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